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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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희 멤버들 거의 경력이 거의 마인크래프트 5년 이상이거든요 정말 5분이면은 뚝딱 아주 고급 건축물을 지으실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건축을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초고수 잉혜맨님보다 더 잘 지으면은 상품 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초고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축실력 보면서 자 5분동안 어떤 건축물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집을 지어주시면 돼요 집을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네 저희 멤버들이 좀 지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마인크래프트 몇 년 하셨나요? 저 21년 했습니다 21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따밤 우와 아주 귀여운 얼굴이 있어버린다 진짜 멋졌다 오오오오오오 영암을 뿌려버리기 그만해 알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거님 지금 건축 시간이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즐으셨나요? 지금 이제 바닥을 이제 다 설치를 했고 이제 기둥만 세우면 이제 집이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아 그니까 2분동안 이 계단 2개를 설치하셨다 누가봐도 그렇잖아 네 용암 뿌려버리겠습니다 정말 건축을 잘하는 멤버는 없는 것인가? 너는 좀 도와줘야겠는데? 자 알았어 이거만 할게 이거만 이거만 해줄게 아 이거 귀만 해줄게 귀만 하지마 귀엽죠? 귀엽네 이걸로 해 자 여러분들 벌써 5분이 지나서 멤버분들이 각자 집을 다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다같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누가 더 5분안에 집을 잘 지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태태기네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태태기네 집 이름 뭡니까? 집 이름 스폰지밥타워입니다 스폰지밥타워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스폰지밥에서 살거거든요 아 이 집의 좋은 점은 물을 흡수하는군요 그럼요 근데 물은 물도 흡수하고요 이 녀석이 좋은게 이제 언제나 촉촉하게 살 수 있어요 촉촉하게 스포 100%를 꼬성꼬성하지 한건 요즘 트렌드에 안맞아 눅눅해야돼 곰팡이 좀 쓸고 쾌쾌해야돼 아 5분동안 지으셨다 이걸 그럼요 집에서 겨드랑이 냄새네요 자 첫번째 집 잘 봤습니다 탈락일거 같죠 누가봐도 자 두번째 집 이수원네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이건? 제 집의 이름은 작품명의 이름하여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어 벽에 있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보이지 않아 들어오세요 어 들어왔는데 어 이 집? 네 근데 이 집은 들어올 필요가 있어? 밖에서 보면 다 보여 사생활이 이거 이수원님 옷을 좀 벗어보세요 안에서 아유 아유 오랜만에 퇴근도 했다 아유 오우 오우 야 그래야 김니아는 아래에서 보는데? 야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다 보일 수 있는 투명 집 네 탈락 네 자 세번째 집은 단묘님이 지은 모던한 집 모던집입니다 자 들어가보죠 잘 지었어요 지금껏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 최고의 건축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틀도 있구요 내 스폰지밥 이 집의 장점은 침대가 많아서 침대를 침대를 되판 다음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어요 어 침대를 어 말도 안되는 소리야 아 네 정말 모던한 집이었구요 잘 지었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제일 집 같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집에 비하면 이건 최고예요 이건 뭐야 하아 안녕하십니까 토끼리야인가? 안녕하세요 자기애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 따라오시죠 넵 선생님 들어가면 저의 생각이 당겨진 뇌와 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죠 뇌를 파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 뇌에 뇌에 그게 있는데요 편지 누가 알겠습니다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뇌 안에 생각이 적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죠 사랑합니다 근데 시페이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요? 거짓말임 홀 집 Vladimir 아 김야님 넘겨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자 김야님의 집은 네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셔주세요 Ross Ross 자 여러분들 정말 집 잘 봤지만 어 제집만큼 잘 짓지 못하.. 뭐야 터뜨려? 제 집만큼 정말 잘 짓지 못했네요 자 제 집을 좀 보여드릴 시간이 온 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집도 정말 잘 지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더 잘 짓는다는 모습을 모습으로 제가 1초 안에 제가 직접 이 손으로 제가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안에 1초 안에? 네네네 1초 세주세요 1.. 끝인데요? 못 지으셨는데?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짜자잔 뿅 뭐냐 이래 저는! 제가 직종 안 짓고, 상자가 직접 짓습니다 뿅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뿅 우와 뿅뿅뿅 뿅뿅뿅 sé σε 뿅뿅뿅 불 나가라 뿅뿅 불 나가라 뿅뿅 어..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직접 소금을 지었겠지만 저는 상자가 지어준다구요 뿅뿅뿅뿅뿅뿅 짓는걸 방해하자 이렇게 하면 안지워지지 않을까? 재zą가 집짓고 있으니까 뿅뿅뿅뿅뿅 어.. 나를 무시하고 짓고있어 어..몸이긴나 여러분들을 무시해봤자 어..이녀석은 계속 짓습니다 와아 정말 집짓기 쉽지요? 저희 완성해갑니다 여러분들 어깨 모래를 넣고 석탄을 만든 다음에 뿜죠 야 창문도 만들고 자 대단하죠 자 다 지어갑니다 김니아님 엉덩이에서 나가는 블록들 오케이 태양 그것도 짓고요 굴뚝도 짓고 지붕도 거의 완성해갑니다 좋았어 야 모래가 깔때기에 들어가서 화로에서 튀어나와 모래는 따로 해 정말 대단합니다 대박이죠 동그라래 야..오-오오오ibr 상자가 들어가서 상자가들어가는다 상자은 사람이 들어가져 전 бор máquinas 보컬 내 내부도 공사하고있어 네부 공사하고있나요? 앤더진주 조WeW 좋습니다 자 이제 나와보세요 네 네네 나와보세요 정말 완벽한 집이 지어졌죠 자 이거를 자 집도 들어갈수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 집에는 기능이 되게 많답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기능들이 되게 많죠 자 한번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 버튼 자 그러면 아래 엔더주주가 나옵니다 짱이죠 자 그리고 이거 투구 눌러보세요 투구 자 투구 누르면은 오시 바뀝니다 대단하죠 뿅 뿅 뿅 뿅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누르시면 뿅 이게 나옵니다 상자 마인카트가 나오죠 자 그리고 라이터 누르시면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집니다 짱이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작업대 눌러보세요 작업대 누르시면은 쓸 때만 딱 필요한 작업대가 나옵니다 뿅 자 그리고 위에 침대가 있구요 여기에 구슬이 있습니다 구슬 눌러보세요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졌어? 네 그리고 여기다 엔더진주를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 중앙 중앙이요 어디요? 여기요 여기 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던지면 돼요 아 던지면 되나요? 뿅 뿅 처음에 나왔던거 어 되죠? 이제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기다리세요 네 아니네요 뭐가 바뀐다는거야?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알겠습니다 네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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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이 사라져 어 tries 뭐야 내 집 내 집 내 집 괜찮습니다 다시 보면 돼요 뿅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네 1주안에 집 짓는 오어어억 하핳핳하핳 네 1주안에 집 짓는 와와 differ 네 1주안에 집 짓는 맵을 플레이 해봤구요 자 멤버들은 5분 동안 열심히 지었지만 이 집을 이 집을 이길 수는 없었을거야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erivative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